용인 텔레시 시민과 함께하는 커플 예습당 감사합회 전달신비 7차 라이브 빅쇼 시작하겠습니다. 2부입니다. 진행의 한소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너무 따뜻해요. 용인 시민 여러분 여기 용인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아주 소문이 났던데 이왕이면 박수 좀 많이 치세요. 알겠죠? 첫번째 노래는 저 한소라가 부립니다. 타이틀곡으로 사랑의 길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알겠죠? 국가인 스토리서 s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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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